백댓! 오늘 몸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들이 공기훈련 시즌에 제일 많이 한다는 서키트 트레이닝 회복 시간은 최대한 적게 느리면서 트레이닝 강도는 기준이 100이면 9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강도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고 체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모든 것들을 오늘 훈련에 다 쏟아 부을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잘 한번 준비해서 좋은 효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정면으로만 갈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앞에, 뒤에, 대각선, 다 모든 동작을 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훈련은 스티즈나 공격수 압박하는 거죠? 네, 압박! 내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따라하는 과제 공이 어디 있는지 보고 와야지 아아 가고 시선 아아 이 느낌 아아 점프 밑으로 숙여서 빠져나가야 돼 이거 다시 점프 자, 인사이드 패스 빨리 아아 빨리 오오 빨리 어? 이거 실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다 실수 나오면서 패스를 할 거예요 나오면서 패스 밸런스 오오 오오 오, 주연 괜찮아요? 이건 하지는 않을 거고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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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할 건데 밸런스 아셨죠? 네 가운데서는 무조건 인사이드 패스만 하실 거예요 찬발로 올라와서 그냥 한 발을 걸쳐야 돼요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 한 번 해봅시다 자, 각자 원하는 곳으로 한 곳씩 들어가십시오 진영 안 계신 곳이 아아 자, 준비됐습니까? 네 고개 들고 고우 오케이 오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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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10초 더 더, 더 가야 돼 아이 2 1 오케이 이거 쌓여야 돼 이거 쌓여야 돼 이게 근육대 이게 지구력이고 다 내꺼도 되는 거야 자, 고개 들어 고개 들고 고우 넷 아이, 진짜 빨리 일어나 5 4 3 3 잔반 2 1 1 1 1 제대로 여기서 못 한 것 같은데 비디오나 다시 카메라 돌려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내가 열심히 했어요 표정이 진짜 열심히 안 했어요 역시 선생님은 무서우십니다 앉으시고 없죠 앉으시고 없죠 다 가 피칭 더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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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넌 잘못해, 잘못하긴 해 좀 빨리 덥다야, 힘내 너 할 수 있어 연출 좀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지금 완전 좋아 벌써 한 바퀴야 오늘 총 세 바퀴 놀 겁니다 아미노산 드세요, 아미노산 다리가 너무 달려 조원의 코칭에 붙은 게 너무 무서워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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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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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告訴 came 나오자 나오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ilosa x2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빨리 나오라고 됐잖아 빨리 자는 earlyенно 좀만 더 cendo 좀만 bewe Nixon 빨리와 servant 이겨낸 2 1 오케이 굿굿 굿 매트 빨리 4개 깔아주세요 차라리 때려주세요. 끝까지 버텨. 여덟. 아홉. 시험철은 200개씩 해야 돼요. 시험철이랑 바밤바. 우리 개미 PD는 다른 분들이랑 좀 달라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입에. 입에 어떻게 입에. 내가 밀가루 박수 켜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힘들었어요. 아닙니다. 체력들이 확실히 조금씩은 올라오는 느낌이. 진짜 올라온 것 같긴 했어요. 조금씩만 더 올리면 완전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것으로 약속된 플레이. 하면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며칠 전에 저 형컴이랑 통화했는데. 준비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우리 체크하고 있네. 그런 기술들도 다 같이 뛰어줘야지. 그 바밤바 같이 위에서만 딱 골대만 지키고. 골만 넣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힘에 사기도 떨어지도. 그니까. 다 같이 뭔가 뛸 수 있을 만한. 이제 볼 좀 차면서 우리가 기술. 적인 걸 좀 더 한번 습득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페타플레이 한번 좀 한 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시험을 보여줄게요. 네. 정의 간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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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머리를 퇴근해야 하는 것 같은데 효율, 1차 진리 아... 조금... 좀... 좀 못 탄다 도대체 뭐야 진짜 못 탄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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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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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바로 지구 바로 그렇지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게임 피디 고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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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한 발로 바로 밑차 준비 바로 나이스 나이스 돌아서 살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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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좋았어 준비 고우 아 스탭 스탭 그렇지 오케 올라와X2 나와X2 지금 좋아 오케이 오케이 굿 굿굿 아 좋아X2 야C 수준 좋은데 지금 조법 탈출할 수 있을까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잘한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 좋잖아 지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리가 많이 뭉치고 땡기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 같은 것도 집에 있을 때 좀 많이 해주고 물 많이 마셔주고 그러면서 우리 또 내일 시간에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뭐냐? 피지컬! 피지컬이 좋으면 뭐가 된다? 기술! 로켓 주발! 스트레칭! 제일 에이스야. 근데 뛰지 않는 에이스인데 이제 뛰는 에이스. 많이 뛰는 에이스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갔다가 뒤로 나올 거야. 사선 수비. 내려오는 거. 알겠습니다. 한 번 해볼까? 그렇지. 괜찮은 지금? 그렇지. 잠깐만.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하이팅! 자, 10초 후에 준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왠지 이걸 벗어야 될 것 같네요. 일어나서 호흡 좀 할까? 마음이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지금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와, 체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아, 좋아. 눈빛이 살아있어. 가자,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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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아, 지금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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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뭔지 알아. 이거 지금 살면서 한 몇 번 오지 않아 진짜. 진짜 미친 거라고. 미쳤다고. 이제는 야, 주원이 한 번 너 죽여볼 테면 더 죽여봐. 어? 딱 지금 그거야, 지금. 완전 좋아, 지금. 아, 지금 완전 좋아. 아, 지금 너무 좋아. 아,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이거 나한테 한 거 같아 지금. 화면이 지금 단단히 나서 지금. 나 욕먹어도 돼. 뭐 지금 뭐 심부로가 이기지만 한다면 뭐. 2, 2, 2, 3. 좋아 좋아 좋아. 심장이 뛰는 소리 들리는데? 심장 뛰는 소리 들린다고? 야 이거 카메라에 뭐 담을 수 없어? 아 못 담나? 들어봐봐. 심장 소리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냐고. 봐봐 진짜 들어봐봐. 키로 들려. 심장이 엄청 큰 거 같아. 이제 그만 이제 일어나. 이제 됐어 이제 일어나야 돼. 호흡해. 아 프렌스 안 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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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너무 좋다. 자 엎드려갖고. 배 맞서지네. 자 이제 조금 회복. 쉬었다 갈게요. 살면서 이것보다 힘들었던 자기. 힘났네. 슈플. 더 더 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제발 좋아요. 어떻게 보신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구독하시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구독. accoon public, 참여. 뭐야. 田敦. равля. 남세가락 너무 chun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